이제 수능이 정말 초일기에 들어왔습니다. 이때쯤 되면 수능 잘 본 선배가 와서 엉덩이 땀띠 나도록 공부해라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공부해라. 뭐 이런 말을 많이 할 텐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선배 입장하기 전부터 다들 알죠?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능 실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어느 1번에서 5번까지 화장실에서 풀었어요. 뭐 풀었다기보다는 들었죠. 수능을 열심히는 준비하되 간절하게 준비하지는 말자. 수능 망치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. 진짜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가도 수능 하나만 달라고 빌 정도였어요. 쉬는 시간에는 문제 풀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, 우정, 게임 다 사치라고 생각했어요. 다들 어울려서 같이 밥 먹을 때 저는 혼자 밥 먹었어요. 좋아하는 축구도 안 하고요. 점심시간에 땀나고 다음에 공부할 때 축구하고 나면 졸릴까봐. 요즘에 제가 뇌과학이랑 관련된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토대로 할 때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. 수능 직전에 제2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2등급을 맞았었어요.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5등급이 나왔어요. 6등급 나온 과목도 많았고요. 기대하고 열심히 공부한 대입이 실패한 결과는 꽤 오래갑니다. 심지어 수능 다 보고 수능이랑 아무 상관없는 알바할 때마저 비교를 당하게 돼요. 이것 때문에.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적어도 저보다는 다 좋은 학교를 다녔거든요. 졸업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. 어떤 무시라도 다 받아들이고 첫 직장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나 스스로 휴일 반납하고 연장근무하고 그렇게 일했었어요. 내가 만약에 수능을 잘 봤으면 어땠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제가 멘탈이 약해서 보나마나 애매한 학교 가서 아마 어깨뽕만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.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대학 간판밖에 내 인생에 어필할 게 없었을 거예요. 수능을 망치면 공등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. 이거 진짜 큽니다. 삼국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삼국지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불행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의 성공이래요. 생각해 볼게요. 대부분 인생의 첫 성공을 대입에 맞추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진짜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. 결과에 집착하면 긴장하게 되고 집착은 우연한 성공도 결국엔 실패로 만들게 될 거예요. 대학하고 처음 10년간은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는 진짜 내가 수능 잘 본 애들보다 열심히 살면 바뀔 수 있습니다. 이제 수능 진짜 얼마 남았는데 망치든 잘 보든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